가능한거 같애 그죠? 그리고 2부는 언제 나오죠 그죠? 여자 래퍼 중에 2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래퍼 중에 액세스 아이고 뭐야 방송중에 자꾸 부스럭거리는거 먹지 말아줄래? 아 왜 꼭 이럴때 먹는거야 영화 보는거 같잖아 야 어딨어 어? 어떻게 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야될거 같다 나는 튜토리얼 어딨어 튜토리얼 아니 튜토리얼이 지금 이 상태가 튜토리얼이야 그래 이 상태에서 저거 미션을 그래 저기 다시 가야돼 근데 무기를 갖고 가야지 무기가 오냐고 아까부터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 여러분 무기를 어떻게 사야되요? 무기가 뭔가요? 무기를 어떻게 장착해야되요? 어떻게 하는거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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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무기 무기 없나? 자 무기 그냥 이렇게 움직여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여기서 여러분 무기 무기를 어떻게 장착해야되는거야 자 아무거나 해봐 아까 상점 상점같은데? 너 아까 RTC 뭐인가 누르잖아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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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X에서 해야되구 PX 장을 야 야 자 넥스트 눌러서 튜토리얼 계속 지나가면 준다구요? 아 거봐 알아듣잖아 계속 넥스트 눌러갖고 해 그니까 이거를 다 보고 가야되는데 일단 우선 가보래 우선 가봐 가봐 가야돼 그냥 가 그니까 무기 주잖아 무기만 얻고 가자고 그니까 여기서 바로 주는게 아니라니까 일단 가갖고 하는거야 이게 끝이 없다니까 이렇게 하면 아 스킬 안되면 무기 못 끼는군요 이런 이런 아 모르겠다 아니 그니까 그걸 누르는게 아니라고 지금 당장 가야되는거라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 아까처럼 가 아 아 아 지금 우리 우리 지금 완전 신병 취급받고 있어 아 제대하면 칼비뉴 이건 뭐야 카고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시타 짱짱배라고요? 어디로 가야되지? 아까 그래갖고 여기서 여기갔어 여기 여기? 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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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도 상관없으니 가보래 알겠습니다 어? 이제 RTC 눌러보면 아이템 들어가 있을거래 어? RTC요? 아 지금 눌러와도 되나? 로마 아 눌러도 된다 짜부이님 안녕하세요 스튜리얼할때는 다신대 없는데? 없는데? 이거 아니야 아까 있던 거 이거 뭐야 이거 그래 이거야 이거 아니라고 어? 아닌데? 저게 죽은거 아니야? 여기다 가봐 가서 눌러보자 다시 지금 가는중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소셜커머스 쿠폰 쓰면은 총 할인받는다고요? 에스 그게 뭐라 해야지 소셜커머스 쿠... 우와 자 오오 윗모습 아 나 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환상적이다 오 오오 자 아 저는 저는 군대 제대했는데 약국 PX에서 총살하고 그... 진짜 총 어딨냐 총 좀 주세요 총 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알트 C 없는데 여기 없어 지금 없어 마이 이건가 엑슬레이션 액티비 액티비트 처음꺼우드 두번째도 해보래 엑슬레이션에 엑슬레이션이 어디지? 엑티비트 엑슬레이션이 어디지? 엑슬레이션이 여기 있잖아 아 엑슬레이션에 엑티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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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엑티비트 있고 두번째꺼도 해보이고 두번째꺼도 해보래 해보래 아 오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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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무데나 가볼까? 그럼 몇 미터 이렇게 있잖아 어 왜이래 엑슬레이션 재생창 난리났네요 빙빙 도는거 아니야? 다시 도킹해서 아이템 끼우고 아 건물 안에 있는 인벤토리에서 네 다시 도킹해서 아이템 끼우고 우주로 나와야 아 건물에 건물 아 그럼 다시 들어가야겠네 그래 물체를 중심으로 회전만 안 돼 다시 들어가야겠네 그럼 엑셀레이션 아 어떻게 멈춰 회전하는거 스탑 스탑이 있겠냐 스탑! 야 스탑! 스타트 이런거 별로 없어 처음꺼 액티베이트 하라는데? 처음꺼 액티베이트? 처음꺼 액티베이트야? 돌아가는거 아니야 그러면? 액티베이트 아 지금 계속 왔다리갔다리하는 그런 느낌인데? 액티베이트 게이트 해 그니까 액티베이트하고 했지 응 돌아가 집으로 가 아 여기 아니 처음꺼 액티베이트하고 다음으로 들어가면 엑셀레이션이 있다고요? 엑셀레이션은 여기 있잖아 아닌가요? 여기서 액티베이트 게이트 액티베이트 게이트 했어 눌렀어 가고있는거야 몰라 어디로든 가고있겠지 어디가는거임? 아 이제 드라이브한다 그 다음에 어 저것도 갈비 가잖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갈비다 갈비 오오 간다아 간다아 저는 현역때 토요일 로또 맞추기 노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로또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아까 아까 그 뚜껑 열리네 왼쪽 봐봐 요걸 맞춰야 되는거 같은데? 그치? 뭘 맞춰? 어 어 좀 가까워져야 다가가는거래 액티베이트 하려면 좀 더 가까워져야 돼서 자 여기서 어떻게 가지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떻게 하는거에요? 수동으로 못가나? 음 자 돼야 돼 여기서 저쪽으로 어떻게 하는거지? 그냥 그냥 수동으로 안가지나? 자 여기서 뭐하라 그러셨어 여기까지 원나오메 다시 몰라 액티베이트 여기서 얘기가 없어 엑셀레이션에서 뭐 어떻게 해 어프로치 할까? 어프로치? 어프로치 접근 어프로치 왼위에 어프로치 어? 어디로 가는거야 어디로 가는거지? 아 왜 잠깐만 어 어디로 접근하는거야? 아 액셀레이션 액티베이트 깨 깨 또하래 아 여기서요? 아 또해 자 또해 또해 어 이상한 데로 가잖아 아 뭔가 이상한 데로 가잖아 저쪽으로 가갖고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어 없어졌다 아이씨 저기 뭔가 찍고 해야하나? 어 없어졌어 아 그냥 돌아갔다 다시 나오자 그럼 되잖아 딱 한 다음에 네 뭔들해 아씨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으으으으으으 지금 다시 딱으로 들어가는거야? 어 어! 우와 아 찢기 두사인 신병이었군요 혹시 저기 무당의 아들인가 오 전원주가 이래서 필요하죠 그죠? 아무데나 막 가게 됐네요 저기 나왔다는데? 저기 나왔다고요? 뭐야! 왜 자꾸 이상한데가 난 저기 지금 지금 도구로 돌아간거야? 나그로? 그런거 같은데? 그죠 무기 피팅해야되는거였죠? 무기 피팅 어떻게하는거에요? 무기 피팅! 무기장착 어떻게하는거에요? 무기장착! 무기장착! 무기야! 여기서 무기장착해보자 아이템 행거 아! 생겼다! 무기생겼다! 어! 뭐야 뭐야 장착해! 어떻게 장착하지? 장착이 영어로 뭘까? 어릴 때 영어단어제만 잘 외워놀걸 어? 아기 와이 RQ..왜 와트? 그런거 없어 그런단어 없어어 자 여러분 무기 장착 어떻게 할까요 여기 무기가 생겼어요 이건 뭐야 방패 방패 이건 뭐야 총 총알 어떻게 하죠 R2C 누려서 인벤토리 열어봤더니 무기가 들어와 있었죠 야 근데 이거 게임이 온라인 게임 맞아 왜 다른 사람 한명도 안보여 어 그러게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아니야 저기 날라다니고 있던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모양있는거 그거 다 유저 아니야 모르겠다 그거 유저 아닌가 자 여기서 어떻게 해 쇼 인포 쇼 인포 이거에 대한 인포를 좀 잠깐 볼까요 파티클 블라스터 알트 에프 알트 에프 알트 에프 눌러서 드래그 하면 된대 알트 에프요 자 이거 아 여기다가 요 창에다가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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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거요 드래그 알트 에프 이건 뭐지 쉿 피팅 아 이게 쉿 피팅 아 피팅 피팅 여기 있었는데 피팅 모델 할 때 피팅 아 이거였구나 쉿 피팅 이게 단축기가 알트 에프 아 무기장착하면 꼭 탄약도 선박 아이템으로 가져와서 장착시켜야 돼 탄약이 이거잖아 오 좋아 좋아 두개 다 자 드래그 했구요 그 다음에 탄약도 드래그 어 탄약은 왜 드래그가 안되지 이건 뭐야 방패도 드래그 자 탄약했어 탄약은 왜 드래그가 안돼요 이거 맞아 아 되고 있는거구나 아 여기 됐네 여기 어 됐구만 다 못 들고 다녀서 그런가 탄약을 아니아니 많아서 그런거 아냐 그런가 또 해봐 아 피팅창이 있군요 알트 에프 모듈 달고 빼고 하는 아 이런게 모듈이구나 음 어 총은 왜 안보이지 근데 모듈의 마블 총은 왜 안보이지 근데 여기 총이 보여야될텐데 어 총이 안보인다고 어 총은 껴나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여기 어 여기 여기 보면 있잖아 어 옆에 저거는 실드 채워주는 모듈 아이비즈 카고에 넣어야 아이비즈 카고요? 아 그래요? 탄약은 그냥 창고에 아 그럼 다시 빼 장전되있대 장전되있대 옆에 아이비즈 카고에 더 넣어야 아이비즈 카고가 어디야 아이비즈 카고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즈 카고 아이비의 카고 카고와이 카고와 아이비즈 아이비즈 카고 카고와이다! 아이비즈 카고 아이비즈 카고 아이비즈 카고가 어딨지 아이비즈 카고가 어딨지 아이비즈 아 총위에 탄약 겹쳐진대 아 총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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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총인가? 이게 총인가 보다 어 터렛 어 그런갑다 그런갑다 터렛이니까 아이템 한거는 스테이션 아이템 창이니 네 본선체 아이템 창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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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어딨어 여기 있잖아 어 요거를 스테이션 스테이션 갑자기 크리스마스 레몬 멋있게 아이비즈로 드래그하면 다른 카고로 넘겨짐 암세포도 생명입니다 아니 뭐 방금 그 얘기를 잘 읽어줘 잡 자 아이템 창에 응 레몬 멋있게 아이비즈로 드래그하면 다른 카고로 넘겨짐 그러시는데 아이템 창에 어 인벤토리에서 인벤토리에서 라몬에러스코브라더 아이비스 이비스가 생긴거 있잖아 어 여기 있다가 아이비스 요거를 이게 아이비스야 이게 아이비스 어 이게? 어 잠깐만 이름이 다른데? 아이 드래그 여기로 넘기는건가? 인벤토리에서 라몬 아 요거 아 그러니까 오빠가 이거를 채팅창을 보면서 순서대로 잘 읽어줘야돼 일단은 인벤토리에서 인벤토리 인벤토리잖아 여기가 총알 총알은 아이템 요 찾아